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입니다. 5표시 무예입니다. 이 5표시 무예가 도대체 뭘까? 저번 시간은 이중매매, 적극과담 이중매매를 봤습니다. 그 파트 자꾸 읽으시면 전체를 굉장히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공부할 때 눈도장을 자꾸 찍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 자꾸 하루에 6시간을 공부했다. 6시간을 공부했다. 그죠? 일요일에 6시간 공부하고 월화, 수목, 금토, 깡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빈도수를 높이는 겁니다. 빈도. 횟수를 높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월요일에 30분씩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아요.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그러면 6일 공부하면 여러분들 180분 아닙니까? 효과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왕창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강도가 아니고 뭐다? 횟수, 빈도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무슨 강한 것에 우리가 행복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빈도수를 높이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만약에 20억이 생겼다. 자식한테 줄 때 한꺼번에 20억을 한꺼번에 빵 주면 자식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해 못 가. 한 3개월밖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20억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설날 1억 주고 추석 때 1억 준다. 그러면 10년 동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와서 계속 와서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살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공부든 행복이든 강도 높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뭐야? 빈도수, 빈도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때굴때굴 하중을 안 먹다. 그 다음으로 왕창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 그러니까 공부도 강하게 압박하지 마시고 나눠서 자주자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집에 벽 있죠? 벽에다가 이 책, 목차 있을 거예요. 목차, 그렇죠? 이 목차 있잖아요, 목차. 나온 걸 갖다가 목차 있잖아요, 목차. 40개 목차 있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세요. 벽에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번 보시고 저녁에 한 번씩 보세요. 혹시 직장인 분들은 출근할 때만 보시고 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테마 일부부터 테마 40번까지 계속 읽으세요. 제목만.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 한 번씩 본 거예요. 이게 강도를 한 게 아니라 빈도를 하는 거예요. 눈도장으로. 매일 한 번씩 제목을 보시면서 그 제목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지 상관없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읽으세요. 그럼 나의 점수 엄청 좋아져요. 이 책의 목차,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당장은 안 보입니다. 이걸 제가 벽치기 공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치기. 공부하다가 어느 날 벽을 만납니다. 벽. 장벽을 만나요. 갑자기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진 순간 책을 안 보거든요. 그럼 벽을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벽치기로 들어가세요. 벽에다 목차를 딱 적어놓으시고 내용은 몰라도 좋으니까 아침마다 그냥 소리 내서 읽으세요. 처음에 음으로 읽는 거야. 뜻은 없어요. 무조건 소리 내서 읽으세요. 40개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수업 듣고 또 문제 풀이고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아 그 제목이 그 제목이구나. 그 제목이구나. 제목이 떠오르는 사람은 나중에 합격합니다. 팁 필요했어요. 벽치기 공부. 공부는 눈도장으로 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목차를 한 번 다 읽으면 사실은 책 한 권을 이거 읽은 거 읽은 거. 내용 몰라도. 그래서 매일 하루 두 번씩 책을 보세요. 한 달 정도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연결이 됩니다. 자, 오피시 무해가 뭘까?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긴 뭐 자연적, 기본적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 안 드려요. 이거부터 설명 다시 돌아올게요. 이걸 설명한 다음에 돌아가야지 이해가 돼요. 자, 값과 을은 엑스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토지죠? 엑스토지. 그러니까 지금 값이 엑스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도 엑스토지 관련된 돈 주겠다라고 약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값이 하도 토지가 많다 보니까 네, 계약서에다가 잘못 표시한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네,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이 사람이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네, 서로 서로 모르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Y 토지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제목이 떠오르죠. 계약서에 Y 토지는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5표시. 그러면 엑스토지는 뭐냐? 아무런 해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무해. 그래서 표시는 잘못했지만 양 당사자는 아무런 해가 없다. 엑스토지 관련돼서는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일단 Y 토지부터 봅시다.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갑하고 을하고는 엑스토지 사기로 합의했고 엑스토지 돈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토지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이야기죠? 그럼 봅시다. 첫 번째 Y 토지 계약서는 있다 없다? 계약서는 있죠. 계약서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 토지 계약은 성립했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불성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Y 토지 매매에는 체결한 적이 없죠. Y 토지 팔겠다 사겠다 라는 Y 토지 매매 계약은 계약서는 있지만 Y 토지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 됐다. 불성립이죠. 불성립 자 불성립 이퀄은 뭐다? 불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Y 토지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불성립했기 때문에 성립을 전제로 하는 기억을 취소할 수가 없다.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야 그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이게 성립을 전제로 했다? 취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테마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란 말이 있었죠? 성립 요건 그죠? 당사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목적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10페이지 10페이지 가시면 10페이지 가시면 이런 표가 나올 거예요. 표 10페이지 제가 그려드리면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네 불성립이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불성립 그 다음에 성립이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립 그 다음에 성립한 후에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효력 요건 그러면 효력 요건 들어가면 책에서는 여기 무효 취소 유효 세 가지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없다가 뭐냐면 무효 입니다. 효력이 있다가 뭐냐면 유효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효 취소 유효 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죠. 그러면 사실은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무효 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정 무효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 무효란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효 세 번째가 뭐냐면 불확정 유효란 단어가 나오고 네 번째 확정 유효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확정 유효 그래서 이게 무효 가 불확정 확정 유효 불확정 확정 있는데 이 불확정 유효 가 취소란 단어입니다. 취소 가능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민법 총칙의 비밀입니다. 민법 총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 성립 반대는 성립 성립 후 효력 여건 무효 유효 자 1, 2, 3, 4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러면 지금 이 1, 2, 3, 4 가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이제 아날로그로 여러분들한테 바꿔드리는 겁니다. 아날로그로 바꿔드리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요거 1, 2, 3, 4 를 일단 제가 한번 아날로그로 고치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자 어떻게 바꿔질까 1, 2, 3, 4 어떤 그림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판으로 일단 지우고 네 요것도 지울게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암호가 될까 보세요. 자 요렇게 암호로 고칠게요. 어떻게 원으로 그릴게요. 원으로 원 원으로 그려서 자 4번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다 가정하세요. 그죠? 아 그림이 안 예뻐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1번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2번이 있다 생각하시고 3번이 여기 있고 4번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 2, 3,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1번은 뭐라고요? 불확정 무효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무효 이야기예요. 무효 뭐다? 아니, 불자 확정적이지 않다. 불확정 네 확정 무효가 있고 3번 4번은 유효 이야기죠. 3번이 뭐다? 아니, 불자 불확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확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1, 2, 3, 4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취소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취소는 여기서 쓰는 취소는 이 불확정 유효가 취소거든요. 그러면 차고 취소라는 얘기는 여기서 쓰는 용어거든요. 위치, 위치 그럼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엑스토지 재산권 이전 엑스토지 돈주를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표시했다고 했잖아요. Y토지 그러면 Y토지 매매는 여기에 여기 불상리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Y토지 매매는 팔겠다 사겠다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토지 팔겠다 엑스토지 돈주겠다고 약정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 표시했죠. 계약서가 있다더라도 Y토지 매매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엑스토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엑스토지는 엑스토지는 뭐다? 확정 유일한 얘기예요. 엑스토지 매매는 계약서가 없어도 엑스토지 팔겠다라고 약정하고 엑스토지 사겠다고 약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23페이지 가시면 563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엑스토지 상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문에서 계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매매는.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관념을 버려야 돼요. 563조에서 재산권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스토지 사기로 한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엑스토지 뭐는 없어도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 자체가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고 Y토지는 설령 뭐가 있어도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Y토지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불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당사자들이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다는 얘기죠. 당사자 을이 그럼 보세요. Y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차고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또 엑스토지는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차고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고 취소란 용어는 여기서 쓰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뭐였냐면 나중에 사기 같은 경우도 취소입니다. 또 행위능력 없는 경우 있죠. 미성년자 행위능력 없는 경우도 취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쓰는 용어는 이 세 가지입니다. 행위능력 없는 거 차고 취소 자 요걸 재착 사강 이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 자 착 사기 강박 3번 쓰는 것은 재착 사강 만 3번 쓴다 이렇게 나중에 또 암기될 거예요. 요것만 여기서 쓰는 겁니다. 요거 쓰려고 그러면 불성립 에서는 안되겠죠. 성립 후 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1, 2, 3, 4를 제가 자주 써먹을 거예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가 대표요. 무권대리 망나니 현장 있어요. 최고할 때 자 아버지 본인 터지를 망나니 아들이 대립금없이 판 것이 무권대리 아버지가 추후로 인정하면 4번 추인 거절하면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 가지고 공부하는데 앞으로 이 원을 갖다가 제가 절대 반지라고 해요. 총 민법의 절대 반지 제가 쓴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민법의 절대 반지 이정근 교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 1, 2, 3, 4를 잡고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또 그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와이터지 다시 해볼게요. 자 와이터지 계약서는 방금 전에 분명히 있었죠. 근데 와이터지 계약은 뭐하다? 성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취소란 말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원 아까 있잖아요. 지금 원에서 여기서 여기서 재착 사강 취소 무슨 사강 재착 사강 착 취소 여기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이터지 계약은 불성립 성립이면 와이터지 계약은 불성립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와이터지 격려된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와이터지는 계약 자체도 안 됐는데 이걸 가서 등기 쳤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효등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이 무효등기인데 이걸 만약에 또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꽝이니까 이것도 꽝 되는 거 아닐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와이터지에서 소유권 등기를 격려받더라도 무효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치대가 갈 수 없다. 이것도 말장난한 거죠. 꽝이면 꽝 등기가 꽝이니까 꽝 선왕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 등기라는 공실을 뭐해도 신뢰해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제목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등기 꽝이니까 병도 선왕 묻지 않고 등기도 꽝꽝 등기의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토지로 한번 가봅시다. 엑스토지 엑스토지 봅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엑스토지 계약은 아까 엑스토지 계약은 서로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계약서에다가 와이터지로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계약서는 없어요. 엑스토지 매매 계약서는 없습니다. 자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세체는 성립했죠. 아까 23페이지 아까 23페이지 가셔가지고 563조 봤었잖아요. 563조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조문에서 약정 약정하면 되지 거기 계약금 지급한다는 말도 없고요. 계약서 작성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래도 살다 보면 경험이 있거든. 가서 부동산 계약서 한번 써본 사람들은 계약서가 써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그렇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지문을 읽으니까 자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문에 근거해서 그 조문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답이 풀리는데 나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약정 약정하고 효력이 생겼잖아요. 약정 약정은 계약이 뭐한 거고 성립했고 또 효력이 있으니까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유일한 얘기는 아까 그림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림이 그림이 아까 그림이 어땠습니까 불성립이 있었고 그죠? 그림 자꾸 보시면 돼요. 성립한 다음에 원으로 그렸죠. 쓱 그려가지고 뭐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1, 2, 3, 4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토지는 X 토지는 퍼펙트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가가지고 3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착 사강 이라고 그랬죠? 재착 사강 일단은 여기 취소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대표고 차고 사기 강박 여기 취소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갑과 을은 차고를 이유로 엑스토지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왜? 엑스토지 계약은 퍼펙트 4번이니까 3번을 갖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4번이니까 이쪽 영역 가서 쓸 수가 없다. 이야기죠. 원으로 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토지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못하죠. 왜 못할까? 다시 여기 가보세요. 아까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 23페이지 가셔가지고 186조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엑스토지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즉 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을은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 186조 등기 못했으니까 수익권 취득할 수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매매의 그 주문 두 개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오표식 뭐에는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원했던 의사의 초점 두면 자연적 해석 표시의 초점을 두면 규범적 해석 원했던 의사가 X토지죠. 표시는 Y토지죠. 그럼 초점에 X토지니까 이건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5표시 무의 원칙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X토지 여기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Y토지 계약서가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의사의 초점을 두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표시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규범적 해석입니다. 표시. 표시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규범적 해석. 원했던 의사의 초점 두게 되면 무선해석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이 5표시 무의 원칙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중 매매랑 5표시 무의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요. 자꾸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점점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다음에 지금 참고사항입니다. 해석기준 이건 그냥 목사 이렇게 해서 읽으세요. 이렇게 목사 임 이렇게 하면 돼요. 목 사 임 읽으시면 돼요. 순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특히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거. 차고의 문제 무슨 문제여기 글자가 빠졌네. 5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차고의 문제가 빠졌네. 여기. 5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차고의 문제가 모아지 않는다. 글자가 빠졌습니다. 5표시 무해 원칙 차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문제가 뭐 여러 문제 있습니다만 다 같은 문제니까 이거 한 문제만 보면 되겠지요. 이거 한 문제 시험은 복잡하게 됩니다. A와 B 사람이에요. 자 공공시 보세요. 9, 6, 9에 3, 9에 있는 100평 갑토지 사람 또 갑으로 바꿨네. 했는데 목적물 집원 등에 차고 필요해서 9, 6, 9에 이건 3, 9, 5 3, 6에 있는 을토지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바꾼 거죠. A하고 B가 있는데 무슨 토지 사기로 했는데 갑토지 사기로 했는데 아이고 계약서에다가 무슨 토지로 표시했다 을토지로 표시했다 오후 표시 무회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A와 B사의 매매기역은 성립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착오를 취소했다는 논리가 안 맞겠죠. 두 번째 계약서는 표시했는데 을토지나 성립한다 아니죠. 을토지는 불성립 자 A, B사의 매매기역은 을토지 성립하나 을토지가 아니죠. 원했던 의사 갑토지죠. 뒷말은 정말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A, B사의 매매기역은 실제로 의역한 갑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해서 계약을 원인에서 매수나 격리된 등기는 원인 없이 격리된 무효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은 무효다 하면 안 되죠. 갑토지는 성립했고 유효가 되지만 을토지는 성립이 안 됐으니까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표시 무회의 원칙 두 가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중매매하고 이중매매하고 그 다음에 5표시 무회는 틈나는 대로 읽으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읽으시면 저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스스로 납득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재미가 붙을 겁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